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경제적 자인으로 이끌어질 부동산 멘토 복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억대, 억대 폭락에도 사려는 사람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억대 가격으로 지금 폭락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금매 위주로만 사실 몇 건의 거래만 있을 뿐이지 사려는 사람이 현재 지금 없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 현재 부동산 시장이 좀 저점인지 그리고 지금 저점이 아니라고 한다면 언제가 저점이 될지 이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까요. 서울 집값 억대 폭락이라고 해서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이 중에 두 개의 기사만 제가 이렇게 좀 따왔습니다. 첫 번째는 잠실에 이어서 옥수, 그다음에 흑성마저도 5억 급락 거래가 좀 속출하고 있다. 그래서 송파뿐만 아니라 송동구 그리고 동작구까지도 급락하고 있다. 이러한 뉴스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급락하는 물건을 보면 대략 한 10억 이상, 10억 이상의 물건이겠죠. 어떻게 뭐 5억짜리 물건이 5억 급락해가지고 영원이 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가격이 높은 물건들,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런 식으로 큰 금액이 급락되면 급락될수록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걸 좀 제목의 꼭지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노도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계에 비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편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많은 이슈가 있었던, 호주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노도강마저도 최대 40% 정도 이렇게 폭락을 했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창동중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억대 물건도 현재 지금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거의 1년 반 전만 하더라도 거의 6억 넘게 찍었던 물건인데 현재 지금 3억대로 거래가 된, 실거래가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최근에 보니까 경매로 또 이렇게 낙찰받은 물건이 금매 가격보다도 더 저렴하게 낙찰받은 그러한 데이터도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울 집값이 굉장히 폭락하고 있는 기사가 나오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왜 지금 현재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신고가 대비 낮은 가격에 거래된 이유, 그런데 이 이유는 현재 지금 말씀드렸던 이 지역에 고주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의 의견이에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들의 의견이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가장 최전선에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공인중개사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쨌든 물건이 나왔는데 거래가 안 되면 몰라. 그런데 계속해서 신저가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야. 그랬을 경우에는 살려고 한 사람들은 왜 살려고 하는지 또 팔려고 한 사람들은 왜 팔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정보를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원인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시장 상황이 현재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공인중개사의 의견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통된 의견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현재 지금 매물을 내놓고 있고 그 물건이 현재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면 이번 5월에 윤석열 정부가 정권이 시작이 되면서 가장 첫 번째 했던 대책 중에 하나였죠. 그 대책에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시적 이주택자, 일시적 이주택자의 매물이 현재 지금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자, 일시적 이주택자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 있었냐면 저정대장 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일시적 이주택자가 된 사람은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것은 시장의 매물을 많이 이렇게 유도를 하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그 전에는 1년인데 이게 2년 이내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데드다인이 이제 2년 이내로 늘어났죠. 늘어났는데 늘어난 만큼 사람들은 좀 더 마음이 편해지는 거 맞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음이 편해진다 하더라도 사실상 마음이 바로 거래가 돼야지 진정으로 편해지는데 거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기간을 1년에서 2년 늘어났다고 해서 이것만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바로 2년 이내라는 이 데드다인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기간 처분 매물.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기간 처분 매물. 역시 이 매물 중심으로 해서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이렇게 중개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5월 10일부터 해서 일단은 1년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를 면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일단은 1년 기간 안에 내가 물건을 매도를 해야지 중과를 받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그 기간 동안에 최대한 빨리 팔 수 있으면 빨리 팔자. 이런 심리가 작용이 있을 거고 일시적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일단은 처분을 해야지 내가 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왕 매도를 하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매도를 치자. 그래서 좀 더 빨리 매도를 해서 내가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왜 내년 시장이 올해보다 더 가격이 떨어지고 시장 상황에 안 좋다는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팔자는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타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타주택자의 주택 보유 고주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 일명 리셋 규정이라고 했죠. 리셋 규정이 사실상 폐지가 됐죠. 폐지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기존에 있는 물건을 다 매도를 하고 나머지 한 주택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은 이 주택을 내가 2년 이상 보유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에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물건의 특징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면제를 받기 위한 물건들이에요. 말 받고 말하면 양도소득세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면제를 받지 않죠. 그러면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는 것하고 내가 물건을 가격을 낮춰서 하는 것에 비교했을 때 오히려 가격을 낮춰서 지금 매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좀 더 금매로 거래가 물건을 내놓을 거고 다른 물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물건의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거를 잡으려고 하는 수요로 인해서 신저가 거래가 되고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거 똑같습니다. 1년간으로 한시적 면제를 줬지만 이게 내년 5월 됐을 때 추가적으로 더 1년이 연장될지 아니면 이게 일몰이 될지 이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매도를 하자라는 이러한 심리로 인해서 일단은 면제를 한시적 면제 기간을 내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금 매도하는 것이 왜? 그 전에 차익을 많이 본 물건일수록 가격을 떨쳐서 내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을 떨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좀 더 가격을 다른 물건에 비해서 가격을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많이 가격이 상승했던 물건 중심을 본다고 한다면 그래서 실제 시장은 이러한 물건들 중심으로 현재 지금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고 그 외에 물건은 많이 있는데 실제 가격을 내리긴 내리는데 정말 다른 사람이 내놓은 그런 비슷한 수준의 가격으로 내놓다 보니까 그 물건은 물건이 쌓이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매도가 안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모습에 대한 부분 진단을 우리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내놨는데 매수자들은 어떤 심리로 인해서 이거를 지금 사는지 그 매수자의 심리적인 측면으로 놓고도 제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자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있는 단지에 노야동, 노야동 아파트의 저가 매수 교회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지금 나와 있는 많은 매물이 있는데 그중에서 실제 비노야동이라든지 비노야동층의 물건은 아무리 가격이 낮은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걸 또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노야동이라든지 노야동층 물건 같은 경우는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불과 1, 2년 전만 하더라도 그 정도 가격이 있는데 여기까지 떨어져서 그러면 이 정도 떨어지면 진짜 많이 떨어지는 거야. 이게 2년, 3년 전의 가격으로 거의 회기된 가격이야. 나는 그러한 판단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해 보여요. 그때부터 뭐가 막 쉬우기 시작합니다. 귀신 쉬우는 것처럼. 지금 아니면 이 노야동, 노야동층의 물건을 내가 저가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자기 체면을 막 걸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왔을 때 저 사람이 이 정도 가격으로 나한테 팔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조금 더 내고 해보고 오케이 하면 바로 매수하자. 이러한 심리로 인해서 신저가 중심의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최근에 부동산 규제가 완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규제 완화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거는 어쨌든 지금 시장 상황을 놓고 봤을 경우에는 어떤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고 중요한 건 이게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여기에 대한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는 경착륙을 피하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를 더 낼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으로 현재 분위기 규제 완화 속도를 내고 있어. 그렇다 한다면 지금 내가 매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적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매수자는 매수를 하겠죠.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과연 저점인가. 만약에 저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매수를 한 사람들은 굉장히 선택을 잘한 거고 저점이 I라고 한다면 좀 더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부동산 시장이 저점인 재단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판단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냐면 지금 현재 거래량이 굉장히 극감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극감했는데도 불구하고 급매로 내지 급급매로 거래되거나 내지 경매로 거래되는 그 숫자가 결코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 만약에 그 숫자가 많다고 한다면 거래량이 극감되지 않고 거래량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하게 된다면 그러면 가격의 하락 속도는 분명히 감소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현재 시점이 신저점을 찍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급매 이외에 살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반증으로 보셔야 돼요. 따라서 추가적인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보실 경우에는 가격은 더욱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현재 부동산 시장이 저점이라고 인식을 갖고 매수하는 것은 이거는 저는 리스크가 있는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하나 아직까지도 거시경제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거시경제의 핵심은 바로 연중금리에 대한 움직임이죠. 거시경제가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물가가 안정적으로 잡히기 시작한다면 연준은 더 이상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아직까지 또 추가적인 인상의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불안정한 시점에서 지금 선택한다. 이거는 추후에 저점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조가심으로 인한 선택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뭔가 행동할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팔려고 하는데 잘 팔리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내가 이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도 팔아야죠. 그렇지 않다는다면 지금은 오히려 보유를 선택해서 가져가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어차피 안 팔리니까 반면에 살려고 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분명한 시장 시그널에 있어서 저점의 시그널이 주지 않는 이상은 좀 더 참고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과 같이 연중금리가 인상되고 기준금리가 따라서 급격하게 인상되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소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소나기입니다. 그러면 소나기가 왔을 때는 일단은 내가 우산이 없지 않았습니까? 갑작스럽게 내려놓으면 피해. 그럼 일단은 피해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소나기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고 그치고 나서 또 그 뒤에 비가 올 것인지 아니면 이제 해가 뜰 것인지 그때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거시경제 불안정 상황은 어쨌든 소나기다. 그래서 일단은 소나기는 피해 놓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소나기가 그쳤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시향상을 보고 내가 지금 매수할 것인지 그러면 이 시점에 맞춰서 내가 매도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하는 것이 저는 그게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